단일 991 예심찾기 2023년 6월 25일 하나님 오늘은 6월 25일 저희 나라의 남과 북이 전쟁을 일으킨 그날입니다. 오늘 교회에서 북한에 대한 기도 제목을 보고 들으면서 하나님 참 많이 잊고 있었습니다. 북한에 대해서 그냥 잊고 있었습니다. 하나님 열방에 대한 마음 저에게도 주십시오. 그래서 아버지의 복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그 능력이 저 북한과 저 열방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전해져 그들이 부활의 소망,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.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. 주님의 복음이 북한과 저 열방 가운데 전해지게 해주십시오. 아니 이 일에 기도로서 동참하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